안녕하세요. 이다현입니다. 김포시 말고 수원시에 전기버스 출구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6대 출구 예정이고 지금 내가 봤을때 현대 일리시티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용남고속 말고 지금 수원역이라는 업체에서 우리 미세먼지를 위해서 전기버스를 출구할게 보조금 좀 줘 보조금은 어떻게 주냐면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요.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주고요. 환경부에서 딱 정해서 주고요. 지자체마다 달라요. 수원시나 고향시, 파주시, 의정부시 등등등 이게 군시, 도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 36대나 하반기에는 64대 출구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원에서 일리시티로 한번 더 리뷰해 볼 수도 있어요. 수원에서 정기버스 출구 기대하겠습니다. 수원에서 정기버스 출구 기대하겠습니다. 수원에서 정기버스 출구 기대하겠습니다. 수원에서 정기버스 출구 Guang